지금 보니까 준영이가 야 말 좀 하자! 너 칭찬해주잖아. 어 오케이 오케이. 표정으로 준영씨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. 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안에서 끌어올려주는 힘이 있더라고요. 노래 자체로. 굉장히 무미건조하고요. 스파크스파크스파크 든든 김광석 사랑이 아니었습니다. 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알아요? 벌써 다리 흔들려. 가사가 굉장히 로베틱하고 우리 같이 가까운데 별 보러 가야죠. 한우 걱정 말아요 네 걱정 마세요. 안녕.